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되는 고려대학교 제54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운동본부 나나리입니다. 예비군 권리 실현, 드롭 가능기간 도전, 교육, 시설, 문화, 복지 등 정말 다양한 공약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. 학우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복지가 해결되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서 행복한 대학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. 고연전 티켓 오버스킹 방지, 다양한 문화행사 사업을 진행하는 등 다방면에서 학우분들의 권리가 그리고 학교생활의 풍족함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자 합니다. 다음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되는 선거에서 소중한 학교 행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날씨가 정말 많이 추운데요.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라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